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나입니다 이거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있는데? 도쿄 크래프트 2단, 3단 화나신 거 아니죠? 이거 스노우 피크보다 좋은데? 지뉴스! 이것도 연결이 되고 2단으로 될 수 있고 3단 이렇게 연결합니다 우와 이거 천재다 이거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미쳤다 미쳤다 이것도 똑같은 백은 백대로 풀 수 있고 이렇게 가족 테이블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반대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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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는 어떻게 하지? 나 데리고 살고 싶어 이렇게 닫아주시면 완성됩니다 이런 상태인 거에 지금 미쳤어 이게 아 이렇게 반만에 반만에 그렇죠 그렇죠 높이는 2m 10cm 오 된 거예요? 끈 거 아니에요? 인나 텐트도 처음부터 다 같이 들어있는데 위에 판넬 여는 것도 양쪽으로 다 간 내가 이거 찾던 건데 한국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거 2차 연소가 되는 8호대 이걸 이제 또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도 넣을 수 있게 지금 만든 거 같아요 네 그럼 여기는 어디죠? 도쿄크래프트 도쿄크래프트 이문이다 감사합니다 도쿄크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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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크라이트라고 검색해보시면 마크라이트? 사용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영양을 찾는 분이 많으십니까? 음... 지금 보니까 일단 눈에 띄는 게 컴팩트함 경량화에 초점을 두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제품이죠? 마크라이트라는 화로대입니다 아, 이게 화로대군요 그리고 마키가 쉽게 그리고 정리도 정리가 쉽게 조리를 3단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아, 조절이 지금 1단, 2단, 3단 그리고 또 홈이 있어서 탁탁탁 걸리네 그리고 이 고톡의 야기台은 사실은 터뜨릴 수 있어요 아, 원터치로 빠지네 그냥 탁이비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사용하시는 분이 추천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저걸 넣어서 사용하시다가 굴먹을 하고 싶으실 때는 저걸 빼서 진짜 그냥 굴먹을 위한 하루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원터치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되게 심플하다, 이렇게 지금 시작합니다 이걸 한번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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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보내보십시오 화나신 거 아니죠? 유 앵그리! 아, 조크, 조크 아, 베리 심플! 와, 베리, 소 이지! 와, 엄청 가볍다 이렇게만 들고 다니나요? 아니, 포치가 있어요 아, 포치가? 딱 넣으시면 이거 한 장에 다 이동이 가능해요 야, 이거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겠는데? 크아... 이야, 진짜 심플하다 도쿄 크래프트 이게, 와, 이게 언제나 출시된 제품이에요? 아, 이건 이미 출시되고 이 9모델은 3년 정도 구매했어요 아, 3년이 지났어요? 신 모델은 한年 정도입니다 이거는 신 모델이고, 나온지는 반년 됐어요 우와, 역시 사람을 많이 배워야 돼 이게 지금 너무 인색적인 게 똑같은 제품을 놔뒀는데 이렇게 가변될 수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딱 이 포장을 했을 때 요만해진다는 거 지금 딱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탄생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하늘 있는 화로대는 엄청 무겁고, 크고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걸 개최할 때 혼자, 그룹, 가족들도 사용할 수 있는 軽고, 히덕의 큰 탁이비대가 지금,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족이든, 싱글이든, 친구들이든 여러 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로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아, 멋지다, 멋지다 그럼 이게 사이즈가 한 가지예요, 사이즈도? 네, 사이즈가 하나예요 아찔에 많이 사이즈가 있는데 저기 뒤에도 쇼잉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난 이것만인 줄 알고, 되게 당황했는데? 오! 감사합니다, 그래봐! 아, 쏘쏘쏘쏘 지금 설치 중이지만 한번 봐보시면 좋아요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찌미, 오니가하시마 아, 네, 자 좀, 여기가 알아서 먼저, 최근에 나온 모델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제품은 오하시 이거 분리되는 거죠? 분리되는 젓가락이요 아르비늄 네, 그렇습니다 히타금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엄청 어려워요 특징이 있고 여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돌려서 우와! 이거 스노우피크보다 좋은데? 네, 저희 이걸로 특허 받으셨다고 하시거든요 야, 너무 잘했다, 이거 그리고, 이걸 아, 그렇게 될 것 같아 지니어스! 우와! 이거 너무 탐난다, 아이템 케이스도 있어요? 케이스는 없네, 아, 케이스는 없네 아, 케이스는 없네 아, 케이스는 없네 이거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알루미늄이고, 앞쪽에는 서스인가요? 아,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네, 이것도 굉장히 인기적인商品입니다 네, 네 네, 네 아직은 아직은 요약을 찍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매를 했는데 이건 예약 발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하도 인기가 있어서 그렇죠 우와 아, 이건 프루탱그입니다 그래서 바토닝이 가능합니다 아, 바토닝이 나이프 아, 오케이 바토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包丁으로 사용할 때 여기가 안 닿지 않게 손이 닿지 않게 디자인이 인체, 저 봐봐 공학적이에요 네, 인체공학적이다 이렇게 잘라도 오케이, 오케이, 땡큐 여기가 너무 인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가 제품입니다 이게 저희가 최근에 나온 무한 연결 테이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열어서 이걸 열어서 이걸 위에 끼우시기만 하면 돼요 오, 되게 심플하다 위에 또 이것도 연결이 되고 가볍게 됩니다 이건 이 플레이트를 밑에 미쳤다 미쳤다 2단으로 될 수 있고 또 얘를 빼면 연결될 수 있고 3단 그리고, 이거 밖에 없습니다 플레이트, 플레이트 가져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도 연결해서 연결, 연결해서 갈 수 있어요 아, 연결, 연결하신 친구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이건 별도로 브릿지 그렇죠 이건 별도로 구매이긴 한데 이렇게 별도로 연결합니다 와 미쳤다 아직 더 있습니다 아, 더 있어요? 땡큐, 땡큐 오, 이거 천재다 이거 여기 두 개 붙여서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너무 맘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まだまだ 옆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미쳤다 미쳤다 진짜 미쳤다 이 판만 있으면 여기저기 다 연결이 가능해요 이것도 똑같은 거 이 프레임은 똑같은 거고 백은 저희가 별도 구매하는 건데 이렇게 네모나게 연결해서 가운데 화로대만 놓고 이렇게 가족 테이블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네, 네 세 명, 네 명 두 명 구성을 하는데 이쪽에 의자 놔두면 네 명 구성되고 그렇죠 무한 연결 확장되니까 맞아요 일본 제품이라 가격은 좀 나가겠어요 지금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가격은 정해져요 아직도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건 아니어서 지금 직구만 가능한 상태여서 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본 가격이에요 일본 가격이에요 6,980엔? 오, 안 비싼데? 그쵸 6,980엔이네요 그러면 지금 몇만 원 5만 원 돈 밖에 안 한다는 얘기인데 맥라이트 2는 9,980엔 아까 보신 화로대는 9,980엔 오, 진짜요? 네 그리고 4,950엔 이거는 4,950엔 오, 계산해야겠네 내가 지금 계산해야겠는데 오, 계산해야겠네 오, 계산해야겠네 11,800엔 이건 조금 가격이 있어서 11,800엔 아, 필요해요 10만 원 정도 하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분명히 담금질도 해야 되고 가공이 좀 어려워요 네, 맞아요 1cm로 깎아야 되고 지금 보니까 그 정도의 값어치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묵직하죠 네, 묵직해요 오, 잘하시네요 오, 잘하시네요 네, 좀, 좀 호소하고 이게 이게 바켓토 셀프 메쉬 이거는 바켓토 셀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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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해서 호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 나 미쳤다 이거 진짜 아, 크레이지 아, 크레이지 아직 아직 더 있는데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뭐 뭐해, 뭐 이거는 코사이드 테이블 이거는 네, 사이드 테이블 코사이드 테이블이라는 이름 코사이드? 네, 명이고 사이드 테이블 그리고 이거 재밌어서 보세요 이거는 엄청 재밌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이걸 와, 대박 여기 다 들어가 와 지니어스 와 지니어스 와 허모치지 이것도 5만원 대 6,980원 이것도 5만원 대 6,980원 이것도 5만원 대 설계나 개발은 다 일본에서 하고 생산하며 중국 생산만 중국에서 천재 천재 땡큐 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너무 좋아, 보여주세요 아, 또 이거랑 좀 비슷하지만 지카 테이블 이거는 이거랑 좀 비슷하지만 지카 테이블이라는 테이블입니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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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아, 나 이분을 어떻게 하지? 나 데리고 살고 싶어 그리고 이거는 이 코사이드 테이블 밑에 2단에 지카 테이블을 저 위에 것만 빼서 코사이드 테이블 밑에 넣어서 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카 테이블은 이 지카 테이블은 저 저 판 말고 저 위에 도마아만 있는 것도 저의 제품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카 마나이타라는 제품입니다 마나이타가 일본어로 도마란 뜻이거든요 아, 도마란 뜻이에요? 네 정석이야 손가락도 있는 게 많았어요 그렇죠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시네요 또는 메인 텐트 패밀리 텐트 저희가 메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패밀리 텐트 윙포트라고 합니다 이건 주문이 밀려가지고 발송이 늦어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최대의 특징은 이렇게 연 상태로 밑에 패넬을 닫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 대박 전 상태로 이 패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분이 특이한 게 유튜버세요 일본의 유명한 유튜버 유명한 유튜버 유명한 유튜버 채널명이? 타나 챔넬 타나 챔넬 타나 챔넬 타나 챔넬 라고 인사하고 계시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왼쪽의 패넬을 상태로 저걸 패넬을 든 상태에서 이거를 닫겠습니다 이게 아이디어가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닫아주시면 크로즈가 돼요 완성됩니다 지퍼 타입으로 연결했다가 뛰었다 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잠을 주무실 때 귀찮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바깥에 거를 열어놓은 상태로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미쳤어 이게 여기가 프라이가 있는데 이걸 떼지 않고 안에 또 별도에 있어서 이너를 닫게 되면 근데 사라니 메쉬도 있어요 여기 게다가 이걸 열면 메쉬 상태의 패넬이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경신망이라서 지금 보면은 벌레가 못 들어오겠다 모기가 기어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지금 있으면 이 반만 이렇게 내려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 이렇게 반만 차단을 보기에는 그렇죠 그렇죠 높이는 2m 10cm 천장은 블랙 BU 카고안 차단이 굉장히 여기 위에는 최강을 차단해주는 암막이 차단되었구나 네 네 네 그 천을 사용하셔가지고 최강이 차단되었구나 이게 암막 코팅이 잘 되는지 보려면 정말 죄송한데 스마트폰 프리즈 아 한번 더 해주시죠 자 제가 알리게 해드린 것처럼 항상 이렇게 암막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된거에요? 끈거 아니에요? 뻔뻔뻔 오 오케이 보여주세요 오 하하하하 구란아이야 하하하하 저 인나 텐트도 처음부터 다 같이 들어있는 구속품이에요 별도 구매가 아닌가요? 네 네 네 그럼 이쯤에서 여쭤볼 수 있는 거 금액이 이 친구가 어떻게 될까요? 일본엔으로 99,800원 일본엔으로 99,800원입니다 우와 100번 안된단 말이야? 그렇죠 엄청安いです 나 일본에서 만든 브랜드라서 되게 걱정했거든 이런 텐트가 보통 30만엔? 그 정도 해요 일본에서 저희는 생긴 지 얼마 안된 브랜드니까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팔고 많이 알려서 저희 브랜드를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가격 설정을 조금 낮게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유튜버 보시니까 일단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하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메쉬망인 느낌이에요 아, 전부 메쉬입니다 여기도 메쉬입니다 여기도 메쉬입니다 캐니피 폴를로도 메쉬 열었을 때 메쉬, 이렇게 반만 열었을 때 얘는 메쉬를 다 닫았을 때 아,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위에 판넬 여는 것도 양쪽으로 다 가능하거든요 인너 텐트도 どちら에만付けられる 아, 이 친구는 근데 하나만 포함? 붙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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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만? 아니요 저쪽에도 저쪽에도? 반대가 말이에요 반대가 지금巻이 아기고 있어요 되게 말려있네,巻이,巻이 밑에 스커트도 달려있어서 연중으로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한국인들 텐트 하는 것 중에 스커트가 있냐 없냐가 좀 보세요 저기 없잖아 짧잖아 왜 그러죠? 아, 이게 중요하거든 이게 있으면 겨울이든 여름이든 여름에는 흑이고 겨울이든 눈을 덮으셨으니까 되게 편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공비랑 돈이 많아 아, 온단비 오오오오오 당신은 천재 지니어스다 감사합니다 팀의 디자이너가 모두 다優秀해서 결국에는 컨택은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거 같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천재 감사합니다 지니어스 더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좋다 이런 모든 보이는 이런 체어드 또는 체야 저희 이 체어드 여기 앉은 자리가 조금 넓게 설정되어 있고요 이제 부터 접힌다 앞으로 그렇죠 또 이렇게 접히고 우와 내가 이거 찾던 건데 허우무치이지? 9980원입니다 일본 돈으로 9980원 이건 값어치 있다 메쉬 모델도 있습니다 메쉬 버전도 있습니다 같은 모델에 메쉬 버전도 있습니다 한국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1개 2차 연소가 되는 8호대에요 아 이중연소가 있었는데? 이중연소가 있었는데? 이중연소 오... 근데 이게 탁탁탁 탁! 될 것 같아 맞아요 이걸 이제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톡은 어디에서만 사용할까요? 와 미쳤다 이거 이야 너무 좋아 와 미쳤어 이거 어떻게 하지? 가방이 또 여기있어요 와 와 이 섬세한 봐봐 이 가방은 탁 비닐 사용으로 풍붙이 된 상태가 들어있어요 이 가방은 화로대 전용 가방인데요 분해하기 전 그 상태로도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도 넣을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네 사이즈가 하지만 이건 꽤 무거워요 이중연소 화로대는 조금 무거워요 마크 라이트에 비해서는 조금 무게가 있어요 경량화에 나오는 친구고 이중 화로대가 가벼운 걸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 근데 저 이렇게 분해가 된다는 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럼 몇 킬로그램이요? 약 10킬로 약 10킬로 정도 됩니다 오우 괜찮지 화로대인데 왜냐면 화로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히 이렇게 갖춰진 화로대는 얇으면 열변형이 오거든요 그렇게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잘 하신 것 같아요 어우 야 어우 멋있다 갬성바가 이거 어떻게 또 고맙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아이템을 잊어버렸는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요? 이건 좀 페그를 붙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 밑에 원래는 페그를 박아야 되거든요 페그를 두 개 박는다고 생각하시고 페그를 붙은 상태에서 이건 시나루! 란턴 행거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네 이렇게 떨어지는 랜턴 행거입니다 네 이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태리의 스탠드 이태리의 스탠드 이태리에 있는 스탠드와 약간 오마주? 모티브가 네 제가釣리가 엄청 좋아해서 釣리자오의 랜턴 스탠드 낚시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낚시대와 비슷한 모양의 어떤 낚시를 좋아하세요? GT 자이안트 트레바리 GT 저킹 낚시 GT가 됐다고 하는 태평양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거예요 큰 GT 이만한 거 자이안트 트레바리 우와 남대평양이나 이런 데 가서 잡는 거 오 이서마그로 크지는 않은데 200kg가 넘는 거예요 200kg라고요? 네 200kg 대단하다 수고해 진짜 멋지다 멋진 점심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또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시회에 더 많은 제품을 가져오지 못해서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많은데 여기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유튜브 통화해서 찾아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젠 테니까 느낌상으로 이제 알아들기 시작했어요 거의 매月 2,3개의 새로운 제품을 리리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두세 개 정도의 신제품을 항상 발매하고 있거든요 구글에서 검색하려면 영어로 쳐야 되나요? 영어로 도쿄크래프트라고 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도쿄크래프트 네 도쿄크래프트 치면 되는구나 도쿄크래프트를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그러면 구글에서 검색한 사이트가 이 친구 이 친구가 나오면 도쿄크래프트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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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재밌는 건 이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찍지? 사람들이? 진짜요? 갑자기 찾아왔지만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오래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こちらこそ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그런 얘기는 어디죠? 도쿄크래프트 이문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짱 잊지마 고맙다 고맙다 잘 계세요 구경 당연히 문 도쿄크래프트 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